이달 들어 전북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3명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.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대 A씨와 B씨는 전주와 군산을 오가며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60대 C씨는 전주와 익산에서 피해자 2명에게 현금 1억 3천만 원을 건네받고 추가로 1,500만 원을 수거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대면 편취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